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을 보게 되면 ABCD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. 여기 AB라는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하나 만들게요. 그러면 두 점 C하고 D가 직선 AB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C는 위에 있고 D는 밑에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되고 C하고 D가 둘 다 똑같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. 같은 쪽에 있을 때 AB하고 한 점을 연결해서 각을 만듭니다. ACB라는 각하고 ADB라는 각을 만들었는데 두 각이 같다면 ABCD는 한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.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원주각의 성질을 배울 때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고 배웠었죠. 그렇죠. 그러면 AB가 원 위에 있고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두 개 같네요. 그러면 C하고 D도 한 원 위. 그러니까 ABCD가 한 원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그림에서 내 점 ABCD가 한 원 위에 있을 때 각 X의 크기는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위에 셌던 것처럼 지금 B하고 C가 원 위에 있어서 호 B, C라고 할 때 지금 B, A, C라는 원주각하고 B, D, C라는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는 것이겠죠. 그래서 X가 45도가 되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니까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지금 ABCD라는 사각형에 그려져 있고요. 얘가 지금 ABCD가 한 원 위에 쓰려면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.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B, D, C라는 원주각하고 B, A, C라는 원주각이 같으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각이 57도가 되거나 혹은 ABD하고 ACD하고 원주각 같으면 되겠죠. 이 각이 58도가 된다면 이 ABCD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삼각형의 두 네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각의 크기가 같아요. 그래서 X는 57도 더하기 58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X는 115도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